죽으러 갑니다. 너 면허증 있어? 아니. 면허증 갖고 와 빨리. 있어야 돼? 아니 그런 거 아닌데 갖고 와. 아니. 뭐야 아직 하반에 있어. 하반에 있어? 전화번주에 나갔는데 아직도 안 받으러 갔어. 오 뭐야. 찍고 있는 거야? 응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택입니다. 오늘은 제 동생이 제 차를 몰 겁니다. 운전면허를 언제 땄죠? 제 동생이 운전면허를 언제 땄죠?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. 3주? 3주? 근데 내 차를 몰겠다고? 네. 어쨌든 누구신가요? 전 고택의 동생 고택훈이라고 합니다. 라면 끓일 때 자주 낳은. 비슷하게 생겼나? 일로 와봐. 사람들이 우리 형제인 것도 모르지 않을까? 그럴 것 같은데? 예전에 너가 머리가 노래 쓸 때는 D2 몬스터인 줄 알았잖아. 아 맞아 맞아. 조심조심. 나의 에마. 자비스. 준비됐어? 자 그럼 가봐. 뭐해? 타이어 공격 체크를 해야 돼. 하지마. 참깨. 진짜리. 어, 맞지마. 아, 이제야. 나, 이거야. 아, 이거야. 아, 깜짝이야. 브랭크 브랭크. 하지마. 천천히 천천히. 아, 좋아. 왼쪽으로요? 왼쪽으로. 좌회전 할 겁니다. 늦은 거 같은데 이미? 괜찮아. 하나만 가면 돼요. 오! 쫄깃쫄깃하네요! 운전하면서 주의해야 할 거는 딱 3가지야. 택시, 버스, 운전면허 딴 지 2주 된 사람. 나네? 난 아무 말도 안 할게. 아... 그러면... 하지 마 진짜. 목숨이 달린 거라고. 좋아요. 바짝바짝 입이 마르는데. 걱정하지 마! 거기도 에어백 있지 근데? 에어백 있네? 그런 얘기 하지 마. 잘하고 있어! 와 나 진짜 처음 들어가. 이거 어떡하냐? 엄청 좁을 텐데요, 이건데? 조심조심! 뭐야? 어? 그렇게 인거야? 응. 진짜? 내가 몰랐어. 이렇게... 이런 데서는 속도를 줄여줘야 돼. 나 할 수 있을까? 이거? 나 이거 못 할 거 같은데? 여기다가... 나 이거 못 했는데? 왜 못 해? 어떻게 해 이거를? 자, 핸들을 오른쪽으로 저쪽까지... 감아, 핸들 감아. 아, 잠깐만!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쭉 감아 봐. 해봐. 오케이, 감아. 어, 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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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. 와! 오케이, 스톱! 스톱, 스톱, 스톱! 오케이! 예! 갓! ㅋㅋㅋㅋ 됐어! 와우! 디 디! 도착했습니다. 케팅! 어, 됐어? 힘들었어. 으흐흐흐흐흐흐흐O 아흫. 아흫, 아흫, 아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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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제일 처음에 운전할 때 어려운 게 차선 바꾸는 거. 차선 바꾸는 거. 그리고... 비 오는 날 깜깜한 날. 맞아 맞아 그리고 버스 버스 제일 싫어 버스 왜? 그냥 이렇게 둘이 같이 가고 있는데 얘 그냥 이렇게 들어와 그냥 비켜줘야 돼 그냥 들어와 그리고 첫 운전 어땠나요? 생각보다 내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네 잘했네 이제 그러면 주유를 하러 가봅시다 주유? 이렇게? 좋아 30초 오오오우 아 저였죠 주욱 들어갈래 꺾지마 그럼 그대로 죽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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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는데 으아악! 오 뭐야 내려와 됐어 됐어 뗀거야?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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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때왔나 와 어땠어? 배고파 빨리 밥 먹으러 가자 택시 타고싶어? 하하하하 오케이 고생했어 밥 먹으러 가자 감사합니다 쩔쩔쩔의 쩔쩔쩔rie 도대체 쩔쩔